송내공원의 도롱룡 63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3월 30일에 개구리알로 보이는 것을 촬영한 적 있는데 이 영상에 출연하는 올챙이가 그 아래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내공원 도롱룡 웅덩이에 많이 사는 올챙이는 계곡산개구리 올챙이입니다. 그런데 5월 28일에 처음 보는 올챙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계곡산개구리 올챙이에 비하면 흰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계곡산개구리 올챙이의 뒷다리가 아직 미세하게 나왔을 뿐인 반면 이 올챙이의 뒷다리는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종에 속하는 올챙이인 듯합니다. 어떤 종인지 아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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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